아까 이 부울경에 5년에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수소경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러시아가스 원자력 얘기하셨는데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? 그거 수소경제를 하려면 수소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. 수소를 만들어야 수소경제가 되죠. 그렇죠.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? 그거 수소 H2O인 건 그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H2O는 물이죠. H2O도 아니 수소 만드는 게 그게 굉장히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. 수소를 뭘로 만들 거냐고요. H2O는 물이고요. 물 만드실 거니까? 아이씨 참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원희룡 후보한테 당했는데 수소? 아니 5년 내에 수소경제 만든다면서요. 수소경제 기초를 만들겠다고 했죠.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서요. 그러니까 수소를 뭘로 만들 거냐고요. 완정을 하는 게 아니고. 그거까지 물어보면 어떡해요. 두 분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유승민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. 네 유승민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. 저분들 좀 조용히 시켜주십시오. 제가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묻기 전에 주소를 공부하고 오세요. 아니 저 제 시간 빼주십시오. 옆에서 자꾸 떠드니까. 네 유승민 후보에게 말했습니다. 네 유승민 후보님께 묻고 바꿔 주십시오.